Q. 2021년 소망 2021년 소망 2021년 소망 2021년에는 저도 말고 빨리 환경이 나아져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건강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분명 많은 분들에게 더 큰 행복 저희에게 그리고 앨리스에게 더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2021년 새해 소망은 모두가 일단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앨리스 분들과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다른 것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화이팅 2021년에는 꼭 우리 앨리스와 저희가 이렇게 좀 만나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콘서트도 했으면 좋겠고 공방이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2021년에는 함께 좀 얼굴도 보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제발 2020년에는 못했으니까요 2021년 저의 소망은요 사실 2020년에 사실 꿈꾸고 이렇게 소망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2020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마저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싶고 그리고 또 제일 큰 우리 앨리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2021년은 예전에는 사실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21년만큼은 정말 같이 행복하고 재밌게 보내는 게 저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보면 된 것 같아요 저희 2021년 소망은요 환자에서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 것 같습니다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제 소망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었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한 이제 제 주변 모든 분들과 앨리스 모든 분들 말고도 모든 그냥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실내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도 많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방대한 그런 바램은 그런 거고 어쨌든 빅톤이 이제 앨리스와 올해보다 좀 더 많은 추억을 써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행복한 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바라는 거니까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이제 오는데 2021년에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한 분도 이제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2021년에도 이제 제가 또 많이 웃음도 선사하고 우리 앨리스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세준이가 될 테니까 어 하시는 일에 뭐든 잘 풀렸으면 좋겠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앨리스 여러분도 이제 외로워하지 않고 그냥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앨리스 여러분도 이제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2020년에 소망을 외치고 있는데 도연 씨 안아주세요 그럼 수빈 씨 안아주세요 아이유